오늘의 TMI 어느 날 메일이 한 통 왔다 아니 오빠 진짜 미안한데 이거 너무하네 언니 닮았어 그럼 즐겁 저 오늘 뭐였냐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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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뭔데요? 오 왔어 왔어 전화를 기다렸어 레스트한테 전달받아서 다음 습격 작업 가기! 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4만원? 말이야 방구야. 이거 실패하면 4만원 그냥 날리는 거 아니야 나는. 아 진짜? 그럼. 어차피 내 돈 아녀. 와 해 이걸? 해야지. 미쳤네. 여자가 내 실력. 랄브 떨려. 이거 어디 있다고. 그럼 그쪽한테 있어요? 네네. 이거 4명 필요하거든? 일단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초대하면 되지. 난 못 지나간다. 어? 안 된다 이거? 아무나 초대 돌려봐. 안녕하세요? 오! 초대했어 오! 안녕하세요?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아 초대는 가는데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왜냐? 내가 족밥이라 이거야. 맞지? 일단 친구를 사귀는 게 우선이야. 뭐야? 뭘? 너! 내 동료가 되지 않을래? 한국인이 아닌가? 한국인이 아닌가? 마이! 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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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할 사람! 저한테 컴보! 자! 다들! 가자! 야 얘는 너랑 똑같이 생겼는데? 안경만 봐주면 너랑. 이북 동생이야. 하하! 하하! 아 나야 내 동생! 무슨 똑같이 해! 복장까지 따라했냐고! 야 머리털만 좀 더 많네. 역시 젊어. 야 내 차 타. 내 차 타. 죽여! 빡! 야 싹! 그만해! 형이야. 어? 뭐야? 니? 아! 내리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네? 미안. 내리지도 못하고 막혀서 죽었대. 야 쟤 죽겠는데? 아 뭐야 뭐야? 뭐야? 야 누구야 이거는? 아 몰라! 내 앞에 있던 애들 다 죽었어 또. 아 또 누구 죽었어? 뭐야? 아 또 죽었어? 아 죽었어 어떡해! 듬직하네. 오 좋아. 아 근데 난 이런 템빨에 기대지 않는 타입인데. 여긴 좀 기대하네. 가자! 내리지마 내리지마. 쏴 그냥 쏴. 미니가 없네. 괜찮아. 다 p. 와드해. 좋아 좋아 좋아. 하이. 어 얘.. 얘 같이 친 거 아닌가? 걔 맞지 코자마루. 어 뭐야? 멍멍. 어 멍멍군. 어 걔가 그래서 아까 오랜만이라고 한 거야. 어. 그래? 어. 죄송합니다. 하이. 오랜만이야. 하이. 오랜만이네. 하이. 너 진짜 김깨정이더라. 영상 잘 봤어. 신추 많이 가서. 다른 애 누구 들어왔어? 쟤가 너가 초대한 거야? 아니 내가 초대 안 했는데. 애기 친구? 네. 좋아. 얘네 좀 무서운데? 레벨이 갑자기 훅 올랐어. 마미송 가자. 조닉. 파티 복장. 맞춰. 오케이. 이름이 조닉이야? 아니 생긴 게 조닉이었어. 조닉이 누구인데? 그.. 이사 캐릭터. 제가. 아. 야 이 차 멋있는데? 이 차 훨씬 좋은 거잖아. 오! 뭐지? 눈 깜짝할 스타일이잖아. 야 이거 핵이야? 빨리 빠른 거야. 빠른 거야? 너네 도착했어? 빨리 나왔어. 야 우리 이미 시작했어. 좋아. 좋아. 해볼까? 원만! 대가리 뚫려서 방금. 야 훔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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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빨리 타. 왜? 하타. 경찰 싸워도 되는 거지? 어 싸워도 돼. 이미 별 3개야 우리. ver. 멍 퍼펙트 police say 우리 발성면을 일으켜요 우리 발성면을 일으키란 말이야 목표를 부착한다 불러 오랫댄 moi 얘 개무서워 개무섭네 쓰레기 딴 데다 화풀이하고 있어 너무 안심해 붙었다 자 가보자 근데 별 3개야 주인공이라 아니 별이 왜 떠? 뭐 있는데 별이 붙어? 안겜이라 그래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내려왔네 같이가 빨리 올라와 피하지 않으면 죽어 누가 아직 피하지 않으면 죽어 누가 한국말 했는데? 피하지 않으면 죽어 거짓말이야 아주 능동적이야 완전 그랬어 어디있는지 물어봐 저기 있잖아 언제 내려간거야 쏜다 누가 쏜다 쏜다 어머 해줘 아 맞다 한국선이라 그랬어 나 떨어졌어 어떡해 나 다잇 아 자꾸 껴 살 좀 빼라 그랬잖아 여기가 좁아 똥모가 좁은게 아니고 니가 죽었어 어떡해 미안해 똑바로 뭐네? 너무 어려워 바꿀볼래? 이거 안되면 바꾼다 나 죽을거 같아 에이 죽었어 딱 이제 바꿔가지고 진짜 한번에 갈테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내 허리춤만 딱 단단히 붙잡고 그냥 자기도 지금 버스 타고 있으면서 와서는 준비 고! 기기 가가자 화물이 어렵지? 어? 화물이 어렵지? 쟤 이제 불러왔는데 이제 거기 가다가 중간에 막 떨어진다고 떨어진 니가 있겠냐고 야 야마카시 경력이 몇 갠데 내가 야 얘 떨어졌어 야 얘 떨어졌어 떨어졌네 어 뭐야 죽겠네 죽겠네 와 야 죽을 뻔했다 갑자기 박 피어나왔어 곱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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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니까 아 아 떨어졌어 그거 봐 내 어렵다 했어 너 한번만 뒤져봐 길파를 해줄거야 아주 해봐 해봐 한번만 죽어봐 피 없어 너 지금 내가 딱 보여 싸풀 하면 돼 싸풀은 무슨 여기 싸풀 들립니까? 들려 bol 완전 괜찮죠... 아이씨 끝 싸이드에서 개싸대 그럼 여기저기서 막 온다니까 82 지금 다 한국인 죽인거지 어 다 동포야 동포 구동포동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말하면 그 거 알죠 어... 더 봐 아니 길 놀라잡이가 자꾸 떨어줘요 황 길잡이가 앞에서 사라져 야 얘네도 지겹겠다 이제 가자 아 뭐 하는데? 아 익사된다 익사네 어 뭐야? 올라오는 거 어떡해? 아 설마 익사하나요? 설마? 아냐 아냐 올라갈 수 있어 아니 아니 아 이게 왜 떨어져 장난해? 존익은 차를 가져와 나는 뜨경으로 해서 합류할게 마린보이 바태왕 생각대로 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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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찾았어 이거지 내가 이 험난한 역경을 헤쳐나왔네 그럼 그렇지 오 이고디 이고디 오케이 오케이 이고디 이고디 끝 아 빡셌다 뭐 개 싸가지 없네 왜 그냥 고맙다 끝 이구역의 미친년인가? 아직 안 끝났네 헬로 빡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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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쌤다 빡셌다 그럼 존익씨 아가리에서 온 딸기주스가 괜찮나? 괜찮아 불혜연 퍼즐 빡셌다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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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굿 어? 우리 지금 집에 모여 있는 거야? 응. 물어볼 게 있는데 넌 왜 머리가 없어? 머리가 왜 온 일. 너한테? 포스팅! 가보자 가보자. 가자 가자. 저 대머리 아저씨는 왜 자꾸 떼는 거야? 저 김근육 씨 아니야? 김근육 씨? 맞네 맞네. 내 이름은 김근육. 탈옥한다! 아아아 à à à à à à! 어? 몫이 왜 저래? 정돈 안 주셔도 돼요. 쟤 0퍼 달래. 그정. 아 진짜 아예 안 주.. 너희 둘이서 다 가져가.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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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納! 괜찮은거? 아 뭐야 나 50! 야 나 준비한 게 있는데 씨.. 장난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45x45! 아 이거 아닌데? 쇼쿠파? 이거 가위바위바해 또? 가위바위바! 가위바위바 내가 이기면 65퍼야 대신. 아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때려놨라. 너가 파괴의 요원이래. 오케이 나 아까 파괴 아까 했거든. 눌러줬거든. 가자! 야 니 옷이 너무... 완전 나 그냥 뭐? 형상식으로 싸운다. 형상복인데? 호위! 아 democr 교도소에 들어가라길래 걸어서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다시 재수 버스로 들어가래..... 한 번만 그냥 ¡ efficiency hired B3T 아니 근데 왜 네가 재수야? 나 재수야. 재수 상인 혜택 제가 지금 다 컷으로 버스 상이로VE 이거 뛰면은 걸려? 뛰면 안 돼! 걸어가야죠! 말 걸어도 걸리나? 에이 유! 야 나 너무... 아... 걸렸어! 죄수인 거로 걸렸어? 죄수 아닌 거로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이거 어떡해? 우리의 비지컬을 믿어! 아? 아? 아나 미친... 우리의 인생은... 인트! 가자 빡빡이한테! 커피 수비? 응? 나 수가 풀었어 원폰맨이야? 어? 그거 원래 그렇게 풀어야 돼? 아니 풀렸어! 아니 너 총이 어디서 나는 거야 갑자기? 바지 안에 묵직한 걸 항상 숨기고 다니거든 나는 묵직한 걸 반한 거 아니셨어요? 하하하하 할 말이야! 너 그걸 구해오는 거야? 어... 김근임 씨 아 아까 그... 어 김근임 씨 만났다 김근임 너 완전 맨몸으로 하는 거잖아 그니까 맨몸 그냥... 단신이야 단신 플러스 고! 그 아저씨 데리고 이쪽으로 오는 거야? 아 이 아저씨야 못 내고 싶은 간수들이 있대 쌍만 하는 줄 알아! 와 나 총알 없어! 저 죽였는데? 으악! 하하하하 아니... 총알 아낄게 대머리 만날 때까지 본인도 대머리인데 이거 이씨... 맞는 소리 했네 맞는 소리요? 저희들 왜 우리 쳐다보고 있냐 대머리들이 의심스러운 거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용기를 가져! 용기를 가져 엄마! 대머리 섭섭! 대머리 세 번 만나는 거 같은데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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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아 너무 많아 죽었어? 끝! 한 기회로 수고했어요 뭐야 또 시작하는가? 안 될 거 같은데 어 시간 안 돼 사트는 명혼집에서도 못 봤어 돌봐! 이것은 싫은테뇨! 시간만 더 해줬으면 자 오늘 해봤던 거는 뭐 망했지 뭐 돌봐! 왜 이렇게 하얀샤이 좋지 않아서 하얀샤이 사이즈로 감사합니다.